이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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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준비! 슬레이트! 안녕하세요. 신나는섬입니다. 어디가? 신나는섬이 이번에 공개한 싱글 바로 이 노래입니다. 그만해! 야원군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카페 언플러그드의 팟캐스트로 찾아뵙게 됐는데요. 저희 카페에서도 물을 배포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주소로 가셔서 많이 다운받아주시고 친구분들과 많이 나눠주십시오.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이제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신나는섬은 내년에 안하면 안 돼? 저는 내년에 더 재밌는 프로젝트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라고 말해야 되냐? 감사합니다!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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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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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걸음 많이 밝혀준 크리스마스 해방 네가 잃은 곳 거기 놓을 때 너의 걸음 많이 밝혀준다 너의 걸음 많이 밝혀준다 너의 걸음 많이 밝혀준다 너의 걸음 많이 밝혀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